음악에 관련된 건 하나도 안 나오네요. 마이크가 나왔으면 했는데. 오전태 프로 치겠습니다. 제가 말년이 좋구나. 후반부가 언제나 강하구나. 너 어디 가면 그런 얘기 많이 할지. 은쇄 말년부터 이렇게 쫙 올라간다. 제가 생각지도 못 할 만큼 내가 이 정도 되나 할 정도로 된대요. 지금보다 더 잘 될 수가 있나? 은쇄. 정말. 6번 올에 갑니다. 이 번만 우리가 이기면. 여기 버티시면 됩니다. 승산했어요. 우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너무 왼쪽 보면 안 되는데. 너무 왼쪽 보면 안 될 텐데 왜 그렇게 많이 봐? 바람이 많이 불어서요. 지금 뭔가 나름대로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바람이 어디서. 화살표 오른쪽으로. 드라이버 중에서는 왼발 건너샷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데. 연말 건너샷. 바람 역시 바람 덕분에 대단합니다. 페어웨이. 잘하네. 잘해 아니 잘해. 공이 안 가 이상하네. 오영태 씨가 후반부에 뭐든지 잘해. 오늘 별로 아무것도 못 보여드려가지고. 드라이버에서 뭔가 좀 보여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바람이 많이 부는데 또 다시. 많이 부네요. 더 왼쪽 많이 봐야 돼. 더 많이 봐야 돼. 더 많이 봐야 돼. 그리고 저럴 때는. 헤드를 약간 꺾어주라고 안쪽으로. 안 넘어갑니다. 또 뒤따랐어. 이상한데. 우리 박준영 씨가. 그래도 살갔어. 바람 바람 바람. 오케이. 컨디션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형 어떻게 된 거야. 저는 약간 드라이버가 좀 이상한데요.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죠. 우리하고 이렇게. 멀리만 누를 수도 있는 거야. 원래 준영이 형이 실력입니다. 아니 1회하고 2회. 아니 이런 정도 아니죠. 굉장히 멀리 치거든요. 오늘도 공이 안 맞네요. 일부러 그렇게 해주는 것 같기도 하고. 일부러 이렇게 치기도 힘들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아닌데 지금 이상하게 공이 안 맞네요. 지금 저희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김 씨 앞으로. 뭔가 해낼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아니 지금 해낼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1자로만 갔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 네 일단 페어에요. 잘했어요. 거리가 아주. 됐어요. 와 우선 이용래 선배님이 지금 분전하면서 뭔가 뽑아내기 시작합니다. 좋아요. 좋아 좋아. 아 방금 들으면 안 돼. 방금 들으면 안 돼. 방금 들으면 안 돼. 나와. 안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나왔습니다. 아 선배님. 됐어. 자 오정태 프로. 이제 올릴게요. 얼마 남았지? 111m 남았습니다. 아 저건 뭐. 저건 갖다 못 붙이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제가. 지금 계속해서 인간이 아니게 얘기를 하고 계셔서 점점 인간이 아닌 모습으로. 오정태 씨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오정태 프로. 지금 굉장히 좋습니다. 올릴게요. 1m. 1m.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됐다. 안 흔들렸어 안 흔들렸어. 아이고 조금 더. 아이고 조금 더. 아이고 어떡하니 어떡하니.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 29m 됐어. 잘했어요.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요. 지금 제가 잘하면 되는데요. 지금 김시덕 씨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잘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120m 치시면 되는데 오르막이에요. 네. 그리니 오르막입니다. 아 안 땡겼네. 이거 약간 야구 수육인데. 아 오늘 제가 컨디션이 좀 이상합니다. 시덕 씨가 해줄 수밖에 없네요 지금. 나한테 떠넘기는 거예요. 30m지 30m. 예 30m입니다.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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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금 이용우 선배님은 지금 따박따박 잘 치고 있어요. 30m 30m. 자 올린 포은입니다. 30m. 좋아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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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m.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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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이홍렬. 역시. 역시. 역시 이홍렬. 역시 이홍렬. 또 계세요. 최선도. 지금 대단하다. 김시덕 프로. 요거 이제 넣으시면 동탄 돼요. 팀으로서의 팀 이홍렬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바라볼 때마다 붙이기만 합시다, 붙이기만 합시다, 뭐 어차피 졌으니까. 아, 좋아요. 김시덕! 30m! 이야, 잘 보긴 잘 봤네. 됐어요. 더블 보기. 이겼습니다. 보기하셨어요. 자, 또 하나 뽑겠습니다. 이길 때마다 뽑는 거예요? 네, 네. 6번호를 이기셨습니다. 네, 멀리건도 하나 있는데. 선배님 하나 뽑으세요, 이제. 아니, 이게 6번째, 이 친구 6번째, 이 후반 모을수록 이쪽이 강하다니까. 아, 아, 아. 말년운이 좋은 사람한테는 못 당해요. 더 좋은 거 나옵니다. 멀리건 다음에 뭐예요? 자, 지금 뭐가 나올지. 자, 지금 뭐가 나올지. 어? 마이크! 이야, 그렇게 뽑기 힘든 마이크를 뽑았습니다. 마이크 나왔어, 마이크 나왔어. 생목으로 노래하지 않고 마이크로 노래하고. 아, 대박이에요. 아, 거기 있어요? 네, 마이크로 이제 5번째. 아, 뭐 뭐 생목으로 노래해야 돼? 없었으면. 마이크가 이제 나옵니다. 이야. 축하드리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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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